남에게 손 벌리며 살지 안으려고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다 그러다 보니 평생 제대로 쉬어 본 적도 없다 살 뒤에서 그랬지 남한테 빌려 안 가려고 살 뒤에서 살 뒤에서 많이 움직였어요 내 마저 움직여서 아영선 잘 없었다고 농사만 짓던 쾌아 씨가 우연히 얻은 벌 한 통 온갖 모진 고생을 하며 배운 양봉은 성공했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왔던 태준 씨가 양봉을 물려받았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다